다시 기회를 받은 것 같아서 마음가짐을 또 새로 가졌고 전보다 더 적응했으니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기대하고 있고 운동해서 열심히 잘하다 보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매경기 더 좋아진 것 같고 지금처럼 하면 되게 좋은 성적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못 뵈던 우승까지 했으면 좋겠네요. 아무래도 강인이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대회라 마음가짐이 되게 특이하고 엄청 잘 준비를 했거든요. 대회 경기를 뛰는 미만한 모습을 보면 간절함도 보이고 좋은 성과를 낼 거예요. 아무래도 감독님이 지시하는 것에 대한 그런 플레이를 잘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하고 이미지를 하면서 잘 준비해보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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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